1. 2. 2. 3. 3. 6. 7. 9. 10. 10. 10. 10. 10. 10. 11. 11. 바로 갈게 바로 갈게 아 저 민씨 괜찮아? 당신 무슨 소린지 내 구두 갔다 어디서 쓰려고 그래요 내가 가져간 거 아니니까 여자 구두 갔다 어디서 쓰려고 그래요 내가 가져간 건 아니 그랬지 그렇지 죄송합니다 하아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받아주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걷어주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네 죄송합니다 거두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거두는 게 아니라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지 죄송합니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지 나이스 이름이 한눈을 벌린 여자 아니 어 저 변 저 변 다시 할게요 sorry sorry 보톡스 아 죄송합니다 왜 신고하면 처벌도 가능하구요 그래서 지금 저를 신고하시겠다는 거 왜 이렇게 이렇게 인근 소라는 하면은 범죄 해보자 해보자 소라는 하면은 범죄입니다 시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참깨 진짜 열렸네 열렸지 내가 열렸으니까 어 조졸여쟁이 가 오케이 야 왜이런 일 빵이 아니고 방육식 그라이씨 어딜 들어가 가 그래야지 나를 아주 참다 안 받아줘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다 둘러앉아 김 먹을까? 봄동 먹을까? 내가 먹을게 김? 오이 무침 굴비? 굴비 먹어 미싸먹 네 형 한 번도 없어요 일어나봐 눈 좀 떠봐 조민준씨 조민준씨 죄송합니다 한 번만 너도 끌어마 한 번만 끌어마시죠 아 죄송합니다 아 와 막 뭐 대사고 뭐 감정이고 뭐고 그냥 아 아 죄송합니다 하 하 자 레디 앤 액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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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금장치 돼있어 네 하 열받지 아니 내가 아 미안해 정말 어우 이제 뜰 거 같아서 보는 눈들도 아 왜이래 죄송합니다 보는 눈들도 많고 어 우리 송이 내가 촬영장까지 데려다주려고 도민준씨 아직은 밖에 이럴 이럴 보는 눈들도 많고 하나 둘 형 뭐야 그 사람을 본 것 같은 착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하하하 지켜온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온 야 오프대사 보호할게요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니가 옆에서 든든하게 잘 지켜줘 하하 내가 새로 하하 그런데 여러 번 추가 간 대결지 국제천문연맹에서 나한테 임시 번호판을 준거야 아 번호판인데 유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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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메리카에서는 친구끼리 이 정도는 하지 않나 서러이티 서러이티 아뇨아뇨 제가 어센 하 CF 야 의식이 뭐야 CF 헉 야 움직임이야 이뻐 아 나 진짜 미친 이거야? 뭐라고요? 다시 그럴까요? 아까 맞춘 게 있었는데 아 진짜 그렇게 세게 때린 게 어딨어 너 이리 와 내가 오늘 이렇게 뒷기 세 버릴 거야 이리 와 내가 뒷기 쌀 거야 너 이리 와 내가 오늘 너 뒷기 세 버릴 거야 아니 내가 아주 너 뒷기 세 버릴 거야 야 중요한 건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부터 하자 네 깜짝이야 하나 둘 둘 쇼 오 깜짝이야 장에 있는 이좋백살 도요지 도요지에서 죄송합니다 사람을 뭘로 보냐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? 너무 쩍 벌려 내가 자세 왜 이렇게 됐어 자 이거 궁금해 나는 지금 중고룩할 때 안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야 뭐 네 오케이 오케이 야 너 너무 너무 밤늦게까지 엄박 밥은 무슨 아이고 하하하하 뭐 됐으니까 드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뭘 입고 가야 되나 하하하하 저건 뭐야 저건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택배 시킨 적 없는 네 잠깐만요 어 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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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명 괜찮지 조명 괜찮지 이런 버티고개 밤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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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아 아 벗벌이 걸렸어 벗벌이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죄송합니다 아 sheet warner 자가 95% 틀렸잖아 죄송합니다 다른 인형은 부드러운 천으로 감쌌습니다 원숭이 새끼는 죄송합니다 엄청 빨리 뛰는데 심장이 이렇게 빨리 져도 사람이 살 수 있나? 아 잠깐만 도민팡타가 왜 안 가? 나왔어 이미 나 프레임 아웃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가 가란 말이야 널 받아라 되니 하나도 없어 가 야 침 켜 아 아 좋았는데 왜 웃었냐 아니 너무 너무 막 일부러 낼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오 깜짝이야 저기 목소리 왜 이러냐 아하 아 아 아 엄마야 아 이거 왜 이래 가 다시 할게요 오색하기 짝이 없어요 아 아 아 아버지는 어디 계신데 부터 어디 계신데 죄송합니다 반에 반에 반 반 바라밤 반에 반 반 반 반 반 바바밤 바바밤 이게 아닌가요? 아닌데 큰일이 아닌데 하하하하하 유세미를 왜 맞나? 제가 도맨준 씨를 왜 찾아가 얘기했더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걱정 웃기고 자빠졌다 진 하하하하 아 김주동 아까워면 니가 갖고 와 그렇게 아까워봐 아 그렇게 왜 빠지지 죄송합니다 네 네 에이씨 나 진짜 화낸다 아 김주동 아까워면 니가 아까워봐 아 진짜 그렇게 죄송합니다.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오충안이 밀려났다. 아 죄송합니다.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겁나 들뜨기도 하고 대사가 틀리기도 하고 아 죄송합니다.